오늘 은혜 받고 성취를 하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담대함으로 당당히 나아가라 담대함으로 당당히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붙잡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의 비밀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있고 이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로 내가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들 역시 이 영적 정체성을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현장과 만남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백이냐 나는 주와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른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주 예수와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른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이 고백으로 정체성을 붙잡고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와 붙잡고 가야 되는 분명한 영적 사실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래야만 나의 정체성을 붙잡아야만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현장과 그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그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내가 어떻게 여기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이 저절로 따라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복음 공동체로 그리고 자기의 짐을 지는 언약 공동체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기꺼이 져주고 내게 지어진 짐 역시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 자유의 신분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참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지어진 짐을 기꺼이 지고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고 이 부르심의 복음을 부르심의 목적을 알게 된 자신이 어떠한 자세로 이 복음에 일꾼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예원의 모든 성분들께서는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나 역시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한 일꾼으로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고 담당하게 나아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라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사용된 이 나아간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를 보면 어떤 때 쓰느냐 마치 왕과 같은 어떤 통치자 어떤 권세자 지배자들을 만나기 위해 공식적으로 나아가는 그때 사용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적당한 표현을 찾으면 아련한다라는 이런 표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라는 이 목적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혁개정으로 변역을 하면서 번역자들이 삽입했다라고 볼 수 추정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 그리고 창조주이시며 절대자 절대주권자 대신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 어떠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도 전혀 가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또 그러한 공식적인 만남 왕을 만나는데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그 공식적인 만남을 그 어느 누구도 감히 방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하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원의 모든 성들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극률에 어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 앞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야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주어진 것은 어떤 나의 의나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도 아니고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3량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이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와 급죄의 문제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속이고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완전하고 충분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에게 있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룬 어떠한 성과나 우리가 받은 어떠한 응답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나의 능력이나 어떠한 나의 삶의 모습이나 내가 맺은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거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제가 성도명에게 이런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말들을 던지면 부사님 제가 좀 많이 너무 부족해서요 제가 많이 연약해서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히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들을 무슨 겸양의 표현이겠죠 겸손의 표현이겠죠 근데 이번 주 많은 성도명과 통화하는데 하나같이 다 제가 어떻게 감히요 제가 어떻게 연약하고 제가 너무 부족한데 지금 어떻게 이런 표현들을 다 하시는 거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감히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며 이 길만이 우리의 소망의 길임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담대하게 깊이 누리는 최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사람 앞에서 담대하라입니다 사람 앞에서 담대하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대상이 하나 더 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일꾼들이 담대함과 확신으로 이방인들에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말씀드렸던 그 대상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비밀이 이방인을 위해 전파되어야 할 것을 쭉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됐나 바울이 말한다 6절에서도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8절에서도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합니다 계속해서 말한 걸 볼 때 바울이 내가 이제 담대함과 확신으로 너희에게 나아간다라고 말한다고 추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비밀이며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오늘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담대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거침없고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말한다입니다 자유롭게 말하는 그 상태와 능력을 보고 담대하다를 표현합니다 바로 복음에 관해서라면 우리에게 준 이 복음의 비밀에 관해서라면 누구 앞에서라도 부끄러움 없이 자랑스럽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고요 그들 앞에 나아갈 때 거침없이 자유롭게 나아가 당당하게 선포할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 전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도 없었고 부끄러움도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이나 어떤 상황 그 상태에 대해서 아랑곳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어쩌면 갇힌 자 된 죄수의 신분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유대인과 헬라인 즉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그 답이 바울에게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모든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인류를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열두 가지 영적 문제와 재앙에서 건져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의 수많은 행적을 볼 때에 왕과 총독 앞에서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그 아테네의 그 어마어마한 철학자들 앞에서도 그리스의 그 유명한 귀부인들과 위력자들 앞에서도 또는 수많이 만났던 그 시민들과 남녀 종들과 수많은 노예들 앞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가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며 계속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을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은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모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좌의 능력 앞에 그 아무리 큰 문제라더라도 아무리 깊고 깊은 그 상처라더라도 반드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면 237나라 오청종족 할 것 없이 우리의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은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우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른받은 시의 공간을 초월하여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 이 237나라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일꾼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 앞에서든지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이 복음만이 살 길이며 이 복음만이 치유와 회복의 길임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 만나게 하시는 모든 현장마다 담대하게 이 복음만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복음을 당당히 선포하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가 구원의 비밀을 선포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현장이 살아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생명 얻고 살아나게 되어지든 그 하나님의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하 1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을 담대하게 주신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오늘 구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기도 세 가지를 회복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 속에 세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준비하시는 가운데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령인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축복 그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남은 자의 기도를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하루를 준비하시면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낮에는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와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을 놓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순례자의 기도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깊은 기도를 통해 많은 치유를 얻고 많은 응답을 찾아가는 정복자의 기도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세 가지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복음의 일꾼이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